다 이게 옷이에요. 저 신발장에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옷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붙여놓으면 어머니가 이걸 떼서 저한테 다시 붙이고. 어머니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지금 정리를 제가 엄청 설명 들었는데. 정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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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. No, stop, stop. 정리 딱딱, 박스, 박스, 인 박스. 그러니까 정리. 우리가 영어가 영어는 아예 안 하고. 여기 옷이 너무 많아. 저기 여기 딱 아들 데미지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. 밥 앞에다 주겠으니까. 빨리,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. 어디 가요, 어머니? 어디 가요, 어머니? 모르겠어. 나 너무 좋다. 어디, 여기 있어요, 어머니? 여기, 여기 앉으래, 여기 앉으래. 아, 여기. 아, 여기 지숙이도 거기 앉아 봐봐. 이쁜 의자에. 어머, 이거 티에 있네? 티? 감사합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이거 먹어야 되나? 글쎄. 죄송한데 이거 빨간 거 이거. 물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먹어도 돼. 안 죽어. 죽지는 않은데 엄청 아파, 막. 엄청 아파. 물감이죠? 아니야, 아니야. 신경 색소는 아닐 거 아니야? 그러나. 신경이라 괜찮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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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사이다 안 먹었어, 속에다 불려. 왜?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우리하고. 이 물건들은 남편 물건들이거든요. 아까 어머니랑 말이 안 통해서. 그 러시아에서는 옷장이 절대 안 나요. 아 그런 거예요? 아 그래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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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